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온부지면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여름 뉴스 TV에서는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뉴스와 함께 제22대 국회 상위위에서 여야 간 충돌 소식 등 다양한 뉴스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25일과 24일 뉴스 특보인데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아 당시까지 사망자 23명과 부상자는 8명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반쯤 경기 화성시 리듬 전지 제조 공장 화재 공장 3등 2층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항구를 발견해 수습했다고 전했는데요. 사망자 수가 23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합동 감식도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9개 관계기관이 모여 화재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구조견이 최초로 마킹한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쳤고 오전 11시 34분쯤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확인했는데요. 시신은 훼손이심에 당장 신원을 확인하기는 어려워 추후 DNA 채취 및 유족 대조를 거쳐야 인적사항이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시신 항구가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는 23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8명을 포함하면 이번 사고 인명피해는 총 31명이며 사망자 중 남성이 6명이고 여성이 17명인데요.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5명, 중국 국적자가 17명, 라우스인이 1명으로 이 가운데 시신의 신원이 확인된 것은 한국인 사망자 2명뿐이라고 합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망자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유가주가 연결하고 외국 가족들의 귀국수속 등을 돕겠다고 설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준비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의 화재는 사망자 23명과 부상자는 8명을 발생시키는 큰 참사였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현장에 생생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전달감도 좋지만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화재의 발생 원인과 초기 대응 상황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소방본부 등에서 초기 진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설명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시청자에게 더 전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피해 종합지원 상황실에서 제공하는 지원 내용과 절차,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등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한 계속 반복되는 화재 참사에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다시금 산업현장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에 대한 점검 보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동 감식팀의 조사 결과에 따른 화재의 원인과 그 대응에 대한 후속 보도가 꼭 필요하고 향후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24일 뉴스 2대선은 가사와 육아, 투병 등 중대 사이 없이 그냥 쉰다고 대답한 비경제활동 인구를 통계청은 쉬었음으로 분류하는데요. 지난달 구직활동을 그냥 쉰 청년은 1년 전보다 1만 3천 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5월 통계 중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련자도 12만여 명으로 늘었다는데요. 전체 구직단련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큰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시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직을 아예 단념한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우리 경제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주민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치는 것이 아닌가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을 때 괴리감에서 도피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고 얘기했고요. 경기 고향 일산 동구 주민은 사회에 소유가 하는 기준선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라면서 기준선에 맞추지 못할 바에는 포기하는 심리도 크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상용 근로자인 청년층은 19만 5천 명이 줄어 역대 가장 큰 감수폭을 보였다는데요. 신입 공채보다 수시 상식 경력채용을 선호한 기업들 분위기는 청년층 취업 문턱을 도둡히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하반기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활력 넘치는 고용에 대한 기대는커녕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구직 의혹마저 꺾이고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의 쉬었음 현상에 대한 분석은 많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청년층이 구직을 단점하게 되는 구체적 이유와 심리적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보도와 함께 경제적 불확실성, 고용시장의 변화,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압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추가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계자료를 시각적으로 제공해서 시청자들이 더 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이었습니다. 현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도 한 번은 짚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걷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이해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청년들이 느끼는 압박감과 좌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 22일 뉴스 1호에서는 오랜 기간 침체됐던 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반도체 산업이 하반기 강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건설업에선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돼 업종별로 명암이 갈린다고 전했습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달 23일 IT 경기는 AI 투자 수요에 힘입어 방초 해상보다 상승세가 빠를 것으로 전제했다며 이런 기본 가정액 기초에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을 금년 2.5%, 내년에 2.1%로 전망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만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린 건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도 올 하반기 경기에 대해 낙관론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업종별 전망에서는 편차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전제전기와 조선산업에서는 호조를 예측했지만 자동차, 석유, 2차전지 산업은 혼조를 전망했고 건설산업에 대해서는 부진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건설 투자 등 건설업과 관련해 존하 흐름을 진단했는데요. 누적된 고금리 기조와 국제유가 불안 등 이에 따른 견설 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자재값이 상승한 게 내려오지 않고 있어 건설 수준은 아마도 예전보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보다 금리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 나면서도 건설 경기가 한 번에 회복되지 않을 거라 설명하며 마무리했습니다. B보드는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모습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건설 등에 대한 전망을 크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해를 돕기에서는 업종별 전망 편차의 그 이후 그 배경을 설명하면 좋을 것입니다. 즉 반도체와 전자전기 산업의 호조 원인과 자동차 속 2차전지 산업의 혼조 원인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상승과 관련하여 이것이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고 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건설 산업의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균형있게 보도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즉 경제 상황에 다양한 면을 전달하여 과도한 기대나 불안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해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 소유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폐소를 판단한 원심을 파괴한 소송했다고 합니다. 과거 A씨가 지인 B씨의 집에서 자는 도중 B씨가 A씨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는데요. 앞서 이 심은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 상태,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책임을 완전히 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이 심은 차주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보험회사에 지급하라는 판단을 했지만 차량 소유주 A씨가 항소했고 이 심은 차량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차주가 사고 3년 6개월 뒤 운전자를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고수했기에 운전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몰래 차량을 운행할 것이란 사실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시민 대법원에서는 지인이 몰래 운전한 차에 대한 차주의 실질적 지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대법원은 평소 차량 관리 상태를 고려해 차량 운행 책임이 차주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운행 제외 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무단 운전으로 사후 승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는데요. 이러한 점을 이해하여 이 판결이 단순히 소유자에게 불리한 판결이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반경도의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대학교 임가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있습니까?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티비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 현장을 들여다보고 공사비 갈등을 줄일 해법과 바람직한 재건축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는데요.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송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맞은 건설 사업과 공사비마저 치솟는 현실을 보여주며 재건축 정비 사업의 양극화 현상을 조명하며 시작합니다. 조합원의 자금 여력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해답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가장 먼저 재건축이 추진되고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중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장 큰 규모의 1기 신도시 분당의 한 단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이웃인 두 아파트가 연합해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회의를 자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표준평가 기준에서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이웃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단지의 노후도는 심각했습니다. 과거 시공 당시 공장에서 모두 조립한 것을 현장으로 가지고 와 이웃지는 PC공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누수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외벽이 떨어졌고 철판으로 된 지붕은 바람이 불면 들뜸 현상으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배관과 상수도관 역시 심하게 부식되는 등 주민들은 설비 노후로 인해 여러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 시기가 많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주민들은 재건축 동의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곳곳에 붙여 열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파격적인 혜택과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하루빨리 선도직으로 지정되길 바라는 단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정부의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여러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27년 착공과 30년 입주의 로드맵이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1기 신도시의 경우 통합 재건축이 필요한 형태로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사회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구도 속에서 재건축이 진행돼야 한다면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치솟은 공사비가 최대 걸림돌로 꼽혔는데요. 주거환경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3.3제곱미터당 평균 공사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3%나 상승했습니다. 공사비가 오른 가장 큰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자재 가격이 상승해 피해가 더욱 심각했습니다. 주요 자재 생산자 물가지수를 살펴보면 대표 건축자재 레미코는 2020년과 비교해 3년간 34.7% 올랐습니다.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고장력 철근은 가격이 무려 60%나 올랐고 인건비 역시 3년 새 16.9% 상승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주공 5단지 중공된 지 40년 가까이 된 이곳은 재건축 추진 속도가 가장 빨랐지만 지난해 11월 조합 측은 시공사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는데요. 이유는 시공사가 제시한 조건대로 공사할 경우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이 아파트 실거래가와 맞먹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상계동처럼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사업성 보정 개수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주민들의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과거 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면 현재는 공사비가 급등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땅값이 비싼 곳은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땅값이 낮은 곳에서는 재건축이 훨씬 힘들어지는 양극화 현상으로 지역별 소득 차이가 추가 분담금을 감내하는 차이를 나아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선정이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건설사들도 공사비 변동폭이 증가해 사업성이 떨어지자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하고 있기도 했죠. 정비사업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분류돼 온 강남 3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남 시세는 원래 높게 형성된다는 이유로 3.3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천만 원이 넘어가도 합의를 보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에서는 공사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 공사 계약서를 새로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방송은 대한상사 중재원을 소개하며 바람직한 재건축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대한상사 중재원은 법무부 산하의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으로 주로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송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재 판정을 내립니다. 이때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되는데요. 그러나 중재의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중재인단에 포함돼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확한 공사비 산정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 신속한 해결을 위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분쟁 해결 조항에 조정으로 할 것인지 중재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구 구조와 사회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재건축은 성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장의 힘으로 나타나는 형상이었고 성장하지 않는 도시에서의 재건축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수선하고 정비해 사용하는 문화가 필요한 오늘날의 한국 부수고, 새로 짓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다면 계급 간, 지역 간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것과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도시의 과밀화를 막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새 집을 공급하고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재건축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가현영 학생, 이번 연암시TV 스페셜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이나 또 공사비 폭등의 정도는 잘 몰랐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정말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가 재건축 사업 문제 안에 응축해서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방에 노후화된 곳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일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군요. 공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중앙대학교 임가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 사회에서 위험한 밀월로 불리우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인데요. 지난 19일 새벽이었습니다. 블라디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화방송예술대학교 정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작년 9월에 있었던 북로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한테 평행에 와달라 요청을 했었고요. 지난 19일 새벽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저녁기를 타고 24년 만에 북한의 땅을 밟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양국과는 긴밀한 소통이 오갔는데 먼저 이번 방북의 배경, 의미에 대한 보도부터 십어보죠. 네, 국내외 언론들은 일제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24년 만에 북한을 찾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을 진행한 뒤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주간 경향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은 서방국의 경제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경제, 안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방문 직전 깜짝 발표했지만 양국 실무진 간 논의는 훨씬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날짜에 맞춰 북한 노동식문과 클렘린궁 웹사이트에 기고문을 올리고 구체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밝혔습니다. 푸틴이 북한을 찾은 계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전쟁은 사실상 러시아 대 서방국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자 푸틴 대통령은 북한, 중국 등과 경제,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반미 전선을 더 강하게 구축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협정을 맺는 이유로 서방국으로부터의 경제 독립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무기 거래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랬군요. 북노 정상이 약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을 마치고 포괄적인 전략자 동반자 관계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이번 조약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봤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노 정상회담에서 약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을 마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회담 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조항의 부활로 해석됩니다. 이 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배기됐습니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노 우호 선인 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조약이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은 1961년과 2000년의 조약 또 2000년, 2001년 각각 평양, 모스크바, 북노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 등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새 협정을 토대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며 군사기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북노 군사 밀착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노 관계는 선인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산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앞으로 북노는 더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정부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노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엄중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양자 간의 일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는데요. 우리 정부와 국제사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를 해보죠. 네. KBS 보도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은 국제사회의 선제 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오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메일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외교당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심화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규탄하며 대응공조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그레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 나머지 히로이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북러관계 동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러브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서의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9일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석한 2플러스2 협의체 행태인 한중 외교안보대화 개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은 북러관계에 대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변함이 없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차일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은 현지의 시간로 지난 23일 카보 베르데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대해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러시아가 줄지는 의문이라고 한 뒤 러브 카비에 대해 자신이 받은 피드백은 지나치게 법적 부속력이 있지 않은 광법인 합의라는 것이며 양국이 협력하는 것을 하기는 하지만 손이 묶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북노 조약이 중국과 러시아 간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공통점을 가진 나라죠.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밀착을 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은 물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전장의 향방도 그렇고 국제 정세가 더 복잡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푸틴의 이번 방북, 국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문화일보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권 5기를 시작하자마자 중국부터 시작해서 북한, 베트남까지 5방국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본격적인 국제 질서 현상 변경에 나섰습니다. 이에 우리 한반도가 신냉전 체제의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의 무기와 병력 등의 지원을 얻어서 우크라이나 작전을 서둘러 마무리 지을 돌파구를 찾고 미국에 맞서 러시아의 중심 패권 질서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이 데일리 등의 여러 언론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전원은 북러 간 밀착으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이 증가할 경우 영내 미군 주둔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강대감으로 치닫고 있는 남부 관계도 그렇고요. 또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어느 때보다 외교 전략을 잘 세워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푸틴의 우방국 방문을 통한 동북아 정세의 변화는 신리와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신냉전 위기의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현명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로 관계가 상당 기간 긴장감을 유지하겠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된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쟁도 멈추고 국가 수호를 위한 한마음의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언론이 이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상황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할 겁니다. 방관은 안 됩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네. 언론이 새겨들여야 할 내용까지 동화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보지맨 제작팀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